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브리즈번 인마늘교회의 성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을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라이브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브리즈번 인마늘교회에 성전 구입하신 것 정말 좋아해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축복을 우리 브리즈번 인마늘교회에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37과 치유 서밋에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 목사님께서 전도학교로 하신다고 메시지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예, 하나님께서 3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제가 권세도 주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도는 되어진 것입니다. 전도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이마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흑암이 아주 현장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병이 너무너무 심각하지요.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 공황증, 조현병 이렇게 질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mental illnesses, depression, anxiety, panic disorder 그리고 마약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하고요.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점점 이게 더 심해지고 있죠. 우리가 늘 그냥 뉴스라든가 우리 현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의학은 영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죠. 단지 사진 찍어서 사진에 나오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질병들은 다른 곳으로 치유가 불가능하죠. 이것이 영적인 세력이 사단이라는 그 세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이런 질병이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이런 문제들을 방치하게 될 때 계속 그것이 문제로, 어려움으로 달아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지금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바다에 정말 방향을 알지 못하고 표류하는 그런 배와 같죠.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봐도 그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버 스페스에서 인터넷에 길을 알지 못해서 이 막다른 길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런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들에게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의 답인 것이죠. 또한 많은 종교인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있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행위에다가 기준을 맞추고 이렇게 살고 있죠. 그 행위로 뭔가 좀 구원 받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그 재앙이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이 복음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에 영혼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저희는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론도 들어가서 전도는 무엇이냐 전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규정하게 될 때 여기에서 방법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는 뭐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는 자세를 갖추면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는 것 이것이 전도의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오래된 각인의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우리의 불신앙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해보니까 잘 안되더라. 다락방도 오래 했는데 잘 안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말 성경적인 다락방을 하고 있느냐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이런 각인이 또 불신앙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내 경험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시작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잘 안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전도를 아예 생각도 안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전도는 뭐냐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현실에서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나는 너무 바빠 정말 돈 벌기 바쁘고 여러가지 자녀들 돌보기 바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우리도 아무리 바빠도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들은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좋아하는 드라마는 아주 열심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이런 거 가지고 많은 시간을 소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생각이 차이죠. 우리 나의 뿌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전도가 전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멀리 가가지고 전도하는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내 현장이죠. 나의 오늘 일정을 생각하면 거기서 전도의 스케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스케줄을 생각하고 만날 사람 생각하고 자료도 생각하고 그것이 굉장한 전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전도는 미래와 영혼의 축복을 보고 일어나서 자세를 다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한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가 불안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전도를 깨닫고 영혼 살리는 일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한 영혼만큼 하늘나라의 면유관이 예비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다른 것 여러가지 열심히 한 것 그거는 뭐 저기 오로지 멸류관은 전도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영혼한 미래 위에서 생명 살리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전도는 뭐냐 전도는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게 임한 빛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을 가지고 있으면 등을 들어서 빛을 빛이게 하면 주의가 밝게 되는 거죠. 이 빛은 영호와의 영광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영웅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영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이 빛의 빛이 이미 이미 임한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이 곧 생명 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이 영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빛이 내 영혼에 임한 것입니다. 보금의 빛이 내게 임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요 살리는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빛을 계속 누릴 때 놀라운 그런 취의 역사가 일어날려 있어요. 그리고 이 빛을 누릴 때 영혼 영혼 육 다 살아나게 되어있습니다. 혹시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내게 임한 이 여호와의 영광의 그 빛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미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생명의 빛 이 복음의 빛 이것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 되어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인 빛을 안 지어도 많은 질병이 발생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빛이 안 비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일어나 되어있어요. 그래서 빛이 안 비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일어나 되어있어요. 우리는 늘 이 빛의 축복을 너무나 당연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축복을 즐기고 지어도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빛을 찌어도 굉장한 취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누리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것을 24시 누리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24시 누리는 것 그걸 우리가 보좌의 축복 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죠. 이 보좌의 축복 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237과 연결이 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3절에 여러분 열방과 나라들이 빛을 그리스도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리게 되면 모든 열광이 237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입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빛을 계속 누르게 될 때 말씀과 기도가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거 누리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자의 영광의 빛을 누리게 될 때 반드시 보이지 않는 흥암 세력이 무너지고 결막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광의 빛을 누리게 될 때 이 영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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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 level 이것이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영화의 영광의 빛 그 복음의 빛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전도하려고 머무 груди 멈추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그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자와 연결되어서 여러분 정말 2, 3, 7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 3, 7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이 귀신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이마에 나니라.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야 어찌 그 강한 자의 집이 들어가 그 세간을 늪탈할 수가 있겠느냐. 먼저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늪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호와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누리게 될 때, 흑암살이 알고, 벌벌 떨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이게 묶이고 떠나게 됩니다. 누가 보고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에게 할 자가 결단폭 없으리라. 마가본 3장 15절에서도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주려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권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역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빛을 팔아야 되겠습니다.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빛을 비추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빛이 없는 사람이 빛을 날려고 할 때는 그거는 엄청나게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지혜롭지 못한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녀.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그 다섯 처녀죠. 그 다섯 처녀가 등을 준비했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불을 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큰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 누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 성령의 불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영화의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빛을 수 있도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뭐냐? 전도는 치유입니다. 치유. 자, 지금 흑암 현장에 필요로 하는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수님은 그 gospel의 빛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치유의 빛을 찾아서 보금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게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보험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어둠과 이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을 탁 가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흑암 아래 그냥 탁탁함 속에서 이렇게 뭐요? 정말 저주 가운데서 길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헛소리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 사람 돌아가는 거 보세요. 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보험의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험의 빛을 비출 때 생명의 영향을 나타내게 돼요. 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은 그냥 동물이 아닙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뭐 돈이 수조 달러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의 원래 인간을 회복시켜주는 보금이에요. 자 이 흑암 세력이 이것을 완전히 그냥 속여가지고 이제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관은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오직 그리스도의 보금만 두려워합니다. 오로지 이 여자의 형성은 이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 희생자사의 주인공 이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로지 인마늘의 주인공 대신 이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보금을 전해서 그 흑암에 있는 영혼을 영접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접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말씀운동을 통해서 이게 달아범이죠. 그 사람에게 이 보금을 계속해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추라야 돼요. 예수님의 보금을 계속해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추라야 돼요. 계속 이 보금을 듣게 되면요. 이 사람이 점점 이 사람이 영접한 눈이 띄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조급할 수 있죠. 절대로 조급하지 말고 그 사람 인생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이렇게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 받았냐 이거요. 아니 나같은 놈이 어떻게 저주 가운데서 있다가 이 보금을 받아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전도자의 자리에 와있냐 이거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예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영혼을 놓고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영혼이 말이죠. 계속 이 영적인 힘을 계속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영적인 사회이잖아요. 그래서 영접했다. 그러면 이미 생명이 들어간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빛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알려줘서 이 사람이 그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떠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라니까요. 그렇게 도와라니까요. 그렇게 도와라니까요. 그렇게 도와라니까요. 그렇게 도와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인생 전체 뭐 한 뭐 40살 됐다. 만약에 그러면 40년 동안 계속 이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으로 살아왔던 그런 각인뿌리 체제 있잖아요. 그거를 다 보고 살아야 된다.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못 알아듣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회은요. 이런 오래된 그런 각인뿌리 체제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복음에 집중이라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집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이 이 사람에게 굉장한 영적인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복음 운동을 여러분들이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거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요. 옛날 각인뿌리 체제 된 거요 그게. 그래서 오래된 이 각인뿌리 체제 를 깨뜨려 버리고 우리가 자세를 새롭게 갖추는 거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반드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전진 조건이 뭐예요? 나를 따라오느라예요. 그리스도를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계속 함께 있는 인마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임한 영아의 영광의 그 빛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빛 이 빛 속으로 들어가시고 이 빛을 바라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거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주 행복함과 평안함과 또한 굉장한 영적인 힘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담대하면서도 아주 겸손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답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치료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현장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게 됩니다. 저 분을, 저 장로님 만나 얘기 들으면 그냥 내 모든 그 매친 것들이 풀리는 것 같다. 아, 굉장히 이렇게 뭔가 굉장히 힘이 오는 거 이런 걸 이렇게 느끼게 된다니까요. 네, 그게 영적인 일입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상담하게 된다 이거예요. 아, 상담하게, 상담할 때, 그럼 뭐 복음으로 답 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회의 60장 말씀에서 일어나 빛을 바라고 치유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력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 이후로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에는 모든 경제와 열방의 은금과 바다의 풍부가 모든 것이 다 온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감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이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셔야 된다니까. 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되어지는 전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오래된 불신앙과 각인 불의 체질로부터 이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현실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와 영혼을 위해서 일어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복음의 그 영광의 빛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흑암과 저주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주옵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